자, 이제 공간불리 들어갑니다. 뭐야. 문이 있고. 문이 있죠. 문이 있구나. 미다지. 미다지로 이렇게 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여기 세모창. 세모창. 신고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안 낮아요. 안 낮아요. 안 낮아요. 나 여기 있고! 너 여기 있지! 엄청 높다. 그렇죠? 그래서 나는 1층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해서 탁탁탁 놔두면. 그냥 전시장이야, 그냥. 전시장이에요, 여기는. 나이서. 나이서. 나이서, 나이서. 1층은 생활하고. 네. 2층은 무조건 내 작업실. 의뢰인이 말했던 완벽분리에 최적화되어있는 집이죠. 그렇죠. 자. 이게 중요해요, 진짜. 세모창 복지집 가격. 네. 이 의뢰인께서 6억 원 이하면 괜찮다고 했죠. 6억 원 이하. 근데 6억 원 넘을 것 같아요. 세집이 구해서. 자, 놀라운 가격 공개해 드립니다.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. 20에서. 4억? 5천 원. 4억 5천 원.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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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서. 나이서. 나이서 같이 가. 됐습니다. 같이 가. 이거야, 이거야. 4억 5천 원 전세. 됐어요, 나이서. 올 데 없어요. 그냥 4억 5천 원으로 끝.